지난 5월 암호화폐 시장은 국내 코스피와 코스타 거래량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아주 뜨거운 열기를 품었었죠. 하지만 이달 들어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비트코인의 시세가 급락하면서 암호화폐 투자 열기도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14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6월 하류 평균의 거래액은 93억 7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4500억 원입니다. 전월 대비 60%나 급감한 수치인데요. 한때 20%씩 씌웠던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도 크게 빠지면서 해외 암호화폐 거래 가격과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들어서 비트코인의 거래액도 전년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지난달 대비 5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